이스라엘 중서부 도시 기략가 근처에서 성격이 시글락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키르벳 에르라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히브리 대학교 요셉 가르핀겔 교수와 이스라엘 고고아 케사르 가놀, 호주 시드니 메코리 대학교 카일 박사팀이 함께 2015년부터 7차례 발굴을 진행했고 발굴된 유물들과 지정학적 위치를 토대로 연구 분석한 결과 이곳이 시글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신했을 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얻은 도시로 이후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재물과 가족들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곳이기도 합니다. 키르벳 에르라이에서는 기원전 12에서 11세기경의 블레셋 마을과 기원전 10세기경의 다윗 왕국 유적이 동시에 발견돼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했다는 성경 이야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요셉 가르핀겔 교수는 키르벳 키아파라고 불리는 성경의 샤아 라임을 발굴해내 다윗 왕이 실존 인물인 것과 유다 왕국의 범위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키르벳 에르라이에서는 키르벳 키아파에서 발굴된 용기들과 형태가 같은 도자기 용기가 100여 개 가까이 발견돼 이곳 역시 다윗 왕국의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발견된 다윗 시대 때 유적을 통해서 다윗의 영향권이 이 라기스 근처 또한 아시켈론 인근까지 펼쳐져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학적인 유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켈론의 블레셋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의 유전자가 유럽 그리스 민족의 유전자와 같다는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블레셋 민족이 유럽에서 건너와 정착했다는 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단어는 성지 지명들 중 유일하게 인도 유럽어로서 블레셋 민족이 비어있는 땅에 정착해 이름붙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많아지는 고고학 발견들은 구약 성경에 언급된 많은 인물들과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키르벨 에르라이에서 KRM 뉴스 명영주입니다.